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한입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신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들. 그쵸? 꼭 아셔야 될 것들 갖다가 우리 OT 개념을 해갖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기환경기사 그러면은요. 우리 크게 보면은 시험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필기시험이 있고 2차 주관식 필다평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3차로 우리 작업형 실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을 모두, 시험을 모두 통과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손에 지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거를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집중을 가지고 공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성도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제가 전략을 어떻게 여러분들 세우셔야 되냐 한번 말씀하면 드릴 건데 먼저 보세요. 저는 1차라고 쓰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객관식 시험이죠. 보통 1년에 3번 있는 시험 중에 1회 때는 대부분 보면 3월달에 시험이 있고요. 2회 때 시험은 우리가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 많을 때는 5월 중순까지 넘어가긴 하는데 요 때 시험이 있고 우리 대기 같은 경우는 3회 때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4회 때 시험이 있어요. 4회 때 시험은 9월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보통 3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구성되어진 것은 1차, 우리 3월달, 3월 1회 때 시험 같은 경우는 대기수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통과목 다 보고요. 보통 2회 때도 다 보는데 3회 때하고 4회 때가 나눠지죠. 3회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환경 중에 수질환경기사가 3회 때 보통 8월달에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4회 때, 그러니까 3회 때 시험에는 대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회 때 시험에, 4회차 시험에는 대기가 9월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3번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차 필기 시험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필기죠, 필기. 1차 필기 시험에 있습니다. 요거는 총 과목이 다섯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계론. 계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대기오염, 방지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세 번째 과목은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네 번째 과목은 대기오염이 같이 있으니까,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을 보시면 대기오염, 요거는 관계되는 법규, 관계법규 이렇게 나타내죠. 총 다섯 과목을 좀 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이 산업기사에서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빠지기 때문에 총 네 과목을 보는 거고, 기사에서는 총 다섯 과목을 봅니다. 각 문항수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다 20문항씩 출제가 되는 거예요. 20문항. 다 20문항씩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시험 시간을 보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 한 과목당 20문항이죠. 20문항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한 문제당 1분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한 문제당 1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검산하고 여러분들 답안지 마킹하는 데 있죠. 그때까지 10분을 줍니다. 따라서 이 한 과목당 시험 보는 시간은 30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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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기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2시간 30분 동안 시험 보시는 거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이 연소공학에 빠진다고 그랬죠. 빠지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시험 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30분 보고 쉬고, 30분 보고 쉬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2시간 반 동안 기사 보시는 분들은 2시간 반 동안 문제를 100문제 다 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먼저 푸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점이 얼마가 나와야 돼? 전체 만약에 기사를 연설, 예를 들어버리면 100문항 중에, 100문항 중에 몇 문항? 60문항 이상, 즉 60문항 이상, 즉 60점이 넘어야지 합격이 되는 거고요. 산업기사 보시면 어떨까요? 80문항 중에, 80문항 중에 어떻게 될까요? 음... 68에 48, 48째. 그렇죠? 48개 이상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딱 60점 마저도 합격이고요. 그렇죠? 여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48문항 마저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 60점이 넘어야 합격이 되는 건데 또 어떤 제도가 있죠? 우리가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죠? 과락이라는 제도는 나 기사 보는데 20, 20, 20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몇 문제? 과락은 몇 점이에요? 40점이죠? 40점이면 몇 개? 8개. 그렇죠? 8개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7개가 맞혀버렸으면 과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60점이 넘지만 전체적으로 얘가 하나가 우리가 40점 이하로 도달됐다 그러면 우리가 과락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라는 제도가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섯 과목 골고루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준까지 올라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락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필기를 공부하실 때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지선당형이죠. 객관식으로 찍는 거 아니에요. 사지선당형 그래서 공부하시는 요령을 보시면 이건 좀 폭 넓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깊게라기보다는 좀 넓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넓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판서하고 이런 내용만 잘만 여러분들 숙지만 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합격하는 우리 사지선당형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판서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지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60점 평균 60점이 넘으면 우리가 1차 필기가 합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되죠. 2차 시험 2차 시험은 뭐가 돼요? 필다평이에요. 필다평 쉽게 말하면 주관식이죠. 주관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관식 시험이 보통 몇 문장이 나오려면 보통 열 문항에서 열 문항에서 보통 열세 문항 정도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열 문항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필다평이 배점이 보통 60점으로 배점이 되어있거든요. 60점 그래서 열 문항이 나와서 한 문제당 10점씩 해가지고 60점 딱 맞췄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보통 열한 문제에서 열세 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려운 문제는 배점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배점을 낮게끔 줘갖고 보통 열한 문항에서 열세 문항 정도로 만들죠. 그래갖고 60점을 만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험 시간은 보통 얼마냐면 10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이 필다평 보는 건 100분 동안 보는 거예요. 100분 동안 시험 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필기할 때 1차 시험 봤을 때 이 5과목 중에서 나오는 건데요. 대부분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이 개론하고 방지기술하고 연소공학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대부분. 그 다음에 이 공정시험 기준과 감기 법규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건 제가 나중에 2차 필다평 여러 명 강의를 할 때 여기에서 이거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십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니까 많이 나온다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감옥이 어떤 거예요. 이 감옥이죠. 대기위원 방지기술 방지기술 그래서 이 방지기술 그래서 이 방지기술 과목이 보통 10문항 이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면 한 어떻게 한 여섯 다섯 문항에서 여섯 문항 정도 나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1차를 필기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들 어느 과목을 중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이죠. 이 과목에 중점을 둬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2차 필다평까지 쉽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준비하실 때는요. 1차 필기 준비할 때는 계론 방지기술 연속학 쭉 보시다가 얘가 가장 중요한 가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어.. 수준이 올라왔냐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풀어볼때마다 아.. 이 과목은 80점 이상 나온다. 즉 여러분들이 20문항 중에 16문제 이상 맞는다. 라고 하시면 어..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또 무난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어떤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죠. 그쵸? 여기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을 보면요. 얘가 개론이 가장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쉬워서 쉬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는 과목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점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방지기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비슷한데 가장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어디냐면 이 공정시험 기준이죠. 예. 이 과목 이 과목은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냐면 양이 어쨌든 방대하고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네. 즉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소화물의 분석 방법 그러면 뭐 란탄, 알리자린, 컴플렉션법 질산트륨, 네오티림법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요. 요 과목은 어 우리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 쭉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2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안팎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꼭 맞으셔야 돼요. 요거는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죠. 제가 그것만 공부하세요. 그럼 범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마 여러분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교재를 한번 보시면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당히 두꺼운 교재인데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 공정시험 기준을 전문으로 한번 여러분들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어마어마한 이만큼 됩니다. A4로 출력했었을 때 그 양을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문제 나온 것 중에 안 나올 수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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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놓은 거니까. 나올 것만 여러분 나올 만한 부분만 여러분 요점을 줄여놓은 건데 그 외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범위가 그렇게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요걸 갖다가 제가 요거 요거 요것만 공부하세요. 라고 해놓고요. 요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모르는 건 한 번으로 미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60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할 거예요. 요거 요거 강의할 때 강조할 겁니다. 요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 공부하시는데 꼭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고것만 보시면 고것만 보시면 우리가 요것도 무난하게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요기에서 요거 나오는 과목은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 그러니까 그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규도 여러분들 까다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법규도. 근데 법규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법규입니다.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대기환경관계법규에서 요거요. 관계법규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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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요거 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고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나올 수 없죠. 이거는 시간에 비례하는 점수가 시간에 비례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으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필타평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시간은 100분인데 몇 점을 맞아야 돼요. 60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60점 만점이 되는 거고 3차 3차 작업평이 있습니다. 작업평. 요거 쉽게 말하면 어떤 건 실험이죠. 실험. 얘는 실험 시간이 네 시간이죠. 네 시간. 네 시간 동안 실험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 그렇게 아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요 필타평이 아마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필기하실 때 요거에 좀 중점을 줘서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 대부분 보시면 방지 기술에서 보통 다섯 문제에서 한 여섯 문제 정도 나오고 개론에서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연소공학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묶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지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보통 열 한 문제에서 열 세 문제 사이로 보통 유지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요거는 요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어. 3차 작업형인데요. 작업형은 글쎄요. 음. 여러분들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여러분들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합격률이 나옵니다. 합격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그 어. 1차 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어. 25% 내외 정도라고 봅니다. 합격률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100명 보면 한 25명 정도만 합격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2차 실기시험 못해.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가요. 어. 우리 국가기술 자격증 어. 공통적인 평균 정도가 됩니다. 다 고정도 정도 안팎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어. 난이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보통 고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는데 어.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이 2차 시험도 보시면 나중에 한 60%에서 70% 어. 많을 때 한 70%까지 나와요. 상당히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중에서는 저기 뭐야 어.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있어요. 3차 작업형 실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2차 필다평이 60점 만점 중에 어쨌든 한 30점 정도만 보시면 보시면 요 정도만 즉 뭐 100점으로 하는 사람은 50점 아니에요. 맞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맞으실 수 있는 수준 정도만 되시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작업형은 어. 모르겠습니다. 저랑 뭐 이렇게 오프라인 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거진다 되시는데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 쭉쭉쭉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거는 우리 작업형 실험은요. 환경 쪽에 여러분 실험하는 거는요. 이론적인 값이 있어요.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값에 그러니까 실험을 잘하시면 이론적인 값이 나오는데 실험을 잘 못하시면 이론적인 값이 벗어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벗어났을 때 조금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 그거 믿고만 따라오시면 뭐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아니죠. 어쨌든 작업형에 대한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암모니아를 여러분들 분석 실험합니다.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인도페널법이라 그래서 어. 흡관강도법이죠. 흡관강도법으로 분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도 있죠. 이거는 뭐 TOC 한산 제2순법이라 그래서 어. 이것도 흡관강도법입니다. 그 다음에 황사나물을 우리가 분석 실험하는데 이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중화적정법하고 어. 또 침전적정법하고 얘네들은 중화나 침전 적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환경을 한번 우리 실험 분석 실험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우리 쉽게 말하면 뷰렛에다가 반대된 액상 집어넣고 똑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엔드포인트 종말점을 찾는 거 그렇죠. 요렇게 하는 게 적정법 황사나물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편업법 흡관강도법은 여러분들 실을 만들어서 흡관강도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농도를 산출하는 요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실험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가 실험에 걸리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다 한번에 실험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실험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분석 방법 중에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걸리는 거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개 다 나오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네 개를 다 준비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고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추가되는 게 우리가 구두질문이 또 추가가 됐죠. 감독관하고 1대1로 1대1로 감독관하고 구두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실험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감독관이 요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답을 하세요. 아니면 요 타임에 살짝 웃어주세요. 뭐 요런 제 행동까지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두질문의 항목이 우리가 2019년인가요. 그때부터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죠 늘어나겠지만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거 하자면 들으시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한 35점 크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30점 이상 다 나오고요. 보통 한 35점 정도 안팎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대기환경기사 산업기사 우리가 실험을 보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아셔야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 다음에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